한글자막 by 한효정 절제에 오직 성령의 내 삶이 오직 성령의 사랑 되리 오직 성령의 조차 말씀을 행하리 성령의 열매 성령을 싣는 자 성령을 통하여 영생이 거두리라 사랑과 희망상 희망평가 우리 참의자 찬피와 양성 찬피와 양성 찬피와 양성 찬피와 양성 찬피와 양성 성령의 열매 성령을 싣는 자 성령을 통하여 영생이 거두리라 성령의 열매 성령을 심는 자 성령을 통하여 영생을 가들리라 성령을 통하여 영생을 가들리라 성령의 열매 성령을 통하여 영생을chsよう 성령을 통하여 영생을 가 Lashiices